코리아 밸리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전반적인 국내 증시 부진에 덩달아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는 밸리업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출시된 12종의 코리아 밸리업 ETF는 1주일간 약 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 패시브 상품 중 신한자산 운영의 소울 코리아 밸리업 TR ETF가 1.93% 하락률을 보여 가장 낙폭이 컸고 삼성자산 운영과 미래에셋 운영 상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액티브 상품인 타임폴리오, 트로스톤 코리아 밸리업 ETF는 각각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66% 수익률을 보여 하락장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밸리업 ETF가 추종하는 코리아 밸리업 지수도 같은 날 991.67%를 기록해 한 주간 1.4%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향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밸리업을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한 간담회에서 밸리업 공시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밸리업 지원 세제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밸리업 ETF와 ETN 상장으로 밸리업 기업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기업들도 밸리업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KTNG는 2027년까지 배당 2조 4천억 원, 자사주 매입 1조 3천억 원 등 총 3조 7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KT도 지난 5일, 2028년까지 연결기준 ROE 9에서 10%를 달성하고,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